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먼 서울까지 닿았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멋진 팀, 출연진,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고 또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이번 수상 덕분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프랑스 넘어서까지 전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팀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놀드 히가레 및 제작팀께 감사드립니다. 에이홉스님께서는 용감하게 이 작품을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영하신 결단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제 친구 아벡 달라노아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틸즈 말레, 의상 디자이너님 그리고 제 아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소리를 빌려준 출연진과 아이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 리에스 루포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